너무 무서워 풍선없냐? 스펀지가 아니라 그거잖아? 위기탈출 넘버원 위기탈출이 안나? 위기탈출이 안나? 다음 컴빵이라고? 컨텐츠네 이거 이말년이 하인리의 구법 뭐라 그랬지? 하이니 국법 뭐라 그랬지? 우와! 물이다! 고맙습니다 절실했는데 헤르마네스 국법이라고 그랬나? 바나나 우유 맛이라고요? 아직도 많은데 헤르마네스는 뭐야? 하이니 국어법을 이말연히 헤르마네스 국어법이라고 그랬어 뭔가 있네 좀 더 들은건 있어서 어디서 들은건 있는데 연결은 잘 안되고 정리도 안되고 인터넷에 너무 다 그래 앞에 오프닝만 들려드릴게요 아 맞다 오마이큰같이 빨리 해야될 5 5 3 2 1 숙보 오늘은 배성재 단신일 배탄절 그러나 뭐 별거 없어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5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배성재의 탄신일 배탄절 그러나 뭐 별거 없어 였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세종대왕 나신날이구요 그리고 또 제 생일인데 네 별거 없습니다 제가 생일을 막 특별하게 챙기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배텐을 하면서 여러분과 랜선 생파도 하고 전파 생파도 하고 매년 그래도 배텐 하면서 기억에 남는 생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선물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어 천도제 왜 안해주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 음 네 자 축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배탄절로 특별하게 챙기고 싶은 날이긴 한데 하필이면 수요일이라 진짜 비참하게 이분과 함께하게 되네요 아 박펠레와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저만큼이나 비참한 여러분의 일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너 전에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아 딱 맞네 비참한 생일 옷도 출애해 이 옷이 왜 출애하죠 로마에서 온 건데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답다 차단해주세요 생일은 차단 안 할 줄 알았지 고인물도 성역 없는 차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 주세요 배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엑스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대는 노랑통닭 반올림피자샵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소개 코너 프리선언 4994님 배형 생일 축하해요 올해 셀프 생선은 뭐 하실건가요? 궁금 궁금 아 저도 그 휴가를 다녀오느라 생선을 셀프 생선을 뭘로 할까 그 공리하는걸 좀 까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차 생각해보고 어차피 내 돈으로 사는건데 좀 늦으면 어때요 그죠? 천천히 생각해볼까 합니다 0002님 저도 성재형처럼 5월 15일이 생일인데 제가 전학생이라 친구들이 아직 제가 생일인지를 몰라요 형이 축하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학교 뭐 몇학년 몇반 이런걸 써주셨으면 좀 불러드렸을텐데 은근히 한 두학급에 한 명 정도는 배할단이 있어요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문수님 배영은 탕짜와 탕짬 중에 뭘 드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그날 이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탕짜나 탕짬보다 깐짜와 깐짬을 좋아합니다 탕수육보다는 깐풍기 그걸 좋아하는 스타일 고추통닭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강준님 곧 부산으로 여행갑니다 배영은 부산 먹거리 중에 뭘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씨앗 호떡 라고 하셨는데 저는 꼼장어랑 위스키 같이 먹진 않아요 따로따로 9126님 저보다 12살 어린 사촌동생이 벌써 스무살이래요 저는 제가 아직도 스물다섯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사촌동생분 이제 군대 가셔야겠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스승의 날에 묻혀 외로운 생일 보내고 계신가요? 생일날 일해야 하는데 그것도 40대 남자 사람 그것도 박펠레랑 일해야 하다니 이게 뭐죠? 그래도 나만 비참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요? 아님 말고 생일날 박펠레랑 비참 코너를 하는 저만큼이나 비참한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참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참편 슬립 생일에 이 남자와 함께 꿀꿀하군요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마이크가 제 얼굴을 가려요 네? 아니 마이크 방향이 안 좋길래 사람이 그럼 좀 절로 가시든가 여기 붙어있어 오늘 생일이라서 조금 더 가까이 있으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박펠레위원의 셋째 따님 생일도 축하하구요 내일이죠 네 오늘 지금 그렇죠 그렇죠 뭐 하자는거에요 지금 헷갈립니까? 아니에요 네 2012년 5월 15일생 맞죠? 네 문제의 그날로부터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2년도 참 그래요 어? 그러면 학교 갔나요? 어? 그렇죠 올해 학교 초등학교 초일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해? 어? 그렇죠 뭘 계산을 해요 네 아 초등학교 1학년이 됐구나 네 네 네 2012년에 태어난 그 아이가 이야 참 한 번 더 얘기해야 되나요? 저희 한 7번 정도 얘기했는데 네 2012년 5월 15일 저는 박문성 위원과 오늘처럼 영국 썬더랜드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생파도 하고 초대형 피자도 먹고 그랬죠 어? 뉴캐슬의 바람을 제대로 쐬었죠 한국으로 치면 강릉 아닙니까? 네 완전 강릉이죠 진짜 강릉 속초 이정도 느낌 네 네 네 동북부의 어.. 바닷가 하지만 원래 그 예정일은 박문성 위원의 셋째 따님의 출생 예정일이었는데 매몰찬 아버지는 나는 출장이 더 중요해 네 해외 축구 중계가 더 중요해 아 그때 태어난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구나 네 해외 출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셋째 출산을 압도 예정일까지 받아놓고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죠 네 많이 컸네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탄생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박문성 위원과 해외 축구 중계를 갔는데 박지성 대 지동원 코리안 더비 중계를 갔으나 그 두 코리안은 경기 뛰지 않았어요 셋째의 저주 그리고 정말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라는 맨체스터시티 그 아구에로의 골 QPR전 예 축구 역사에 남은 그 골 그 골을 우리는 영국 현지에서 못 봤어요 셋째의 저주 이렇게 심합니다 예 저희 중계가 마지막에 끊었어요 현장 간 저희 중계를 심지어 저랑 방문성 위원은 열심히 그래도 여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박지성 선수가 몸을 풀고 있어요 지동원이 지금 다리를 들렀습니다 이렇게 중계를 열심히 했는데 그 10분 정도 열심히 한 것이 다 날라갔다는 거 이미 끊었어요 서울에서는 쟤네 거 중계하지만 맨시티 중계 속으로 조미노 칠지연 흐무시라고 하신 분인데 딱 그랬습니다 아 일단 그거를 생 중계로 못 본 것부터가 너무 억울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나중에 지금은 아닌데 그 경기장에 그 아구에르가 QPR전의 골로 그랬던 게 시간 타임별로 쫙 나중에 경기장을 도배했더라고요 경기장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저랑 방문성 위원이 정말 시무룩하게 그 경기 중계 끝난 다음에 미디어센터 들어와가지고 그 뉴스 보면서 스카이 스포츠 뉴스 보면서 아 저랬구나 잘했네 그럼 우리 거 안 나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뒤늦게 알게 됐죠 서울에서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이게 바로 그 박펠레의 저주 그 DNA를 물려받은 셋째 딸 셋째 저주 태어남과 함께 아버지에게 저주를 걸었어요 오늘 당신 생일이에요 그렇죠 저의 생일 우리 딸 얘기만 해 오늘 태어난 사람들 다 범상치 않아요 세종대왕 있죠 학교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왜 훈훈한 삼촌 모드가 나와 구딜 헌팅 있죠 구딜 헌팅 보면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스턴이 그 연도에 거기서 홈런을 쳐가지고 확 할 때 난 그 티켓에 있었는데 난 거기 없었다 난 그때 아내를 꼬시고 있었지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저희 항상 그 비슷하게 저는 그 기억을 얘기합니다 채팅창에 와 드르렁 드르렁 배텐 유니버스의 막내가 문생영 셋째 딸인가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크기를 어? 그녀? 야 너무 작아라 배텐 뉴스 현재 한국 나이 8세 세계관 확장 꿈꾸고 있어요 배텐 유니버스를 물려받을 그녀 자 아무튼 너무 말이 길었네요 다 잘라도 됩니다 자 나이 한 살 더 먹은 저를 위해서 박펠레의 저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이가 이게 저주에요 만으로는 마흔하나 하하하하하하 아 좋네요 뭐 나이 물어봤어요 그냥 그게 뭐 저주에요? 생피아라고 생피아라고 리버풀 대 제 결혼 아 그거 좀 그만합시다 여부풀 팬들 저기 많이 속상하신대 잼스 남았잖아요 프리미어리가 우승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프리미어 우승? 당신이 더 빠르겠지 이거 몇 번 꺼야 되는 거지? 벌써 지금 몇 번 꺼야 되나? 스스로에게 저주의 역저주의 역저주를 걸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코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하는데요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즈를 사연하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백화점 상권 보내드릴게요 센 거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비참한 생일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비참 문자를 보면서 힐링을 좀 해야겠습니다 한동현님 어버이날 어머니와 치맥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맥주 한잔하시고 살짝 취하시며 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년에 무조건 결혼해 뭐가 문제야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엄마가 됐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에게 캔나카 윌랏을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배운 건 써먹어야죠 어머니와 치매 어머니가 한잔하시면 진짜 속에 깊이 묻어놨던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때는 반박불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안 취하셨을 거예요 취한 것을 가장해서 술 가져와 한 다음에 말짱한 정신으로 아드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나 모른 척 하시는 것 뿐이고 웬만하면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아들한테 그냥 내년에 결혼해 이러면 되는데 무조건 결혼해 내년에 취하시고 이불 속에서 펑펑 우시는 중 엄마도 알고 술 드시고 얘기한 겁니다 엄마 캔나카 윌랏 모르실까요? 그거 들으면서 아이고 이 놈의 자식 들었구나 엄마는 다 아셔요 이달현님 버스 좌석에 한 자리가 남아있어서 앉으려고 하니 옆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잘 있어요 하다군요 서 있는 사람 나뿐인데 누굴까요? 공기에게 1패 공기와 후 탑승자에게 1패 예약석이죠 예약석 이런 게 바로 가방 가방에게 1패 자리 있어요 투명인간 1승 투명인간 1승 에어맨 MCU의 새로운 캐릭터인가요? 에어맨 거기 자꾸 보시면 의자 쇼파가 잠깐 눌렸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안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약간 꾸블럭꾸블럭했다 그것은 바로 후승객 자 후쭈꾸미 다음은요 9629님 여사친이 머리를 자를까 기를까 SNS에 고민을 남겼길래 난 뭐든 좋아 라고 댓글을 남겼더니 제 것만 삭제했네요 남들 댓글에 전부 하트 눌러놓을 수 있어요 이게 댓글 중에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댓글이 딱 걸린 거죠 근데 웬만하면 삭제는 안 하지 하트도 댓글에 전부 하트 누르면 기계적으로 누르죠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맞팔하고 있나 처음에 바르다가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요 00122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립밤을 구매했어요 여직원들 앞에서 수시로 발랐는데 누구도 립밤 귀엽네요 라고 말 걸지 않네요 인터넷에서 본 TV였는데 어떻게 하죠 뒤에 이건 안 읽으셔서 잘 하셨어요 잘 거르셨어요 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인터넷에서 본 TV였는데 웅 차단해 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꿀팁이죠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스몰토크 받는 꿀팁이면 이해가 되는데 남자가 여직원 앞에서 귀여운 캐릭터 립밤을 우웅 하고 바른 다음에 그래요 채팅창에 벌써 더위 먹은 사람 맞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극혐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회사에서 극혐 되는 팁이라고 다음 4000번 베테나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도 재밌게 하길래 저도 친구랑 하려고 했는데 둘뿐이라서 한 명은 마피아 한 명은 시민 게임 진행이 안되네요 역시 인사게임이었어요 3명만 있어도 되는데 2명인 거네요 저 그 친구분 굉장히 궁금하네요 친구분이 사람이겠죠? 저희 그 고릴라 고릴라 캐릭터 이런 사람 안 넣어놓고 아 고음 큰 거? 네 너는 시민이야 나 마피아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쪽지 이렇게 골라가지고 친구이 콜 에어맨 이건 MCU가 아니라 BTU의 새로운 히어로 이름입니다 에어맨 에어프렌즈 정말 비참하네요 2명인간 2명 대 나 왜 그래 근데? 3인 마피아 다음은요 김영근님 후원단체에 후원을 하고 반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일은 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반지 낀 손을 찍어서 깨똑푸샤에 올렸습니다 커플링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군요 대답 안하고 버티니까 뭔가 비밀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관심 끌기 좋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해보세요 이건 뭐 후원단체에 또 좋은 일 하셨는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비웃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힘내라 하신 분들이 있고 착한 인싸다 착한 관종 정말 꿀팁이다 그래요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 그 와중에 냉정한 분들이 역시 숨어있어요 그죠? 후원단체 직원이 단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얘 걸렸다 야 이분 얘가 후원을 할 리는 없고 누구지? 막 이런 느낌 넘어갈까 이거는? 공하나사이님 깻독으로 여자 소개받고 대화가 잘 끝났는데 갑자기 야 이 사람 너무 별로 라는 톡이 왔네요 잘못 보낸 걸 알겠는데 슬퍼요 이게 뭐야? 안참 애프터 서비스인데 애프터인데 잘못 보낸 거죠? 잘못 보낸 거죠? 채팅창은 다 거의 99%가 그 일부로 보낸 거다 과연 그럴까? 잘못 보낸 거 같지? 이것이 바로 압담화라고 하신 분인데 어 무섭다 그 사람 이름 딱 펴놓고 야 이 사람 너무 별로지? 오우 무섭다 이건 좀 잔인하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미필적 고의 아 맞자고 치면 재밌겠다 네? 맞자고 치는 거지 어 나 되게 별로지 좀 무서운데요 어 퇴고를 거친 문장이었을 거라고 하신 분 퇴고를 거친 띄었으니까 이 띄고 사람 너무 별로 아닌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별로 끝 고도의 노림수 첨삭된 거다라고 하신 분 이거 세 번 고친 문장이야 다음요 0510님 얼마 전 금요일에 생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절 부를 때마다 깜짝 파티구나 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그냥 아무 축하 없이 지나갔어요 지난달에 다른 직원한테 깜짝 파티 해줬는데 그새 복지 시스템이 사라졌나 봐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생일 때도 약 쿨한 한 주를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것이 다 서양 문화지 우리나라가 또 맞지 않아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울지마 바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 복지 시스템 다음 달에 부활한 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음 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 에어맨 특집인가요? 거울 보고 깜짝 파티해라 내 모습을 보고 놀라라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한 거야 간헐적 복지 쏟아지는 게 오우 세다 쉐도우 파티 너 몰래 파티 했다고 이미 진정한 서프라이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다 눈치 게임 0038님 여자 동기에게서 오랜만에 톡이 왔어요 한껏 설렜는데 프로듀스 X101 투표하기에 아이디 빌려달라네요 재작년에도 빌려줬는데 그 시즌이 또 왔군요 푸듀야 고맙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프로네요 좋은 프로죠 푸듀 쪽은 터치하지 않는 걸로 자 내년에 돌려봤자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여자 아이돌을 뽑는 데가 있고요 남자 아이돌 뽑는 데 경련제로 빌려가시는 겁니다 자 1부 끝곡 리듬 파워 사나이 2부 지금 이거 그 끈 때문에 아 이 박펠레올 이렇게 달러가 되네요 워낙 돈 또 고른 양반이라 이 후드티 끈이 달러를 만들어주네 4달러? 북쪽에서 돈 벌고 서쪽에서 돈 벌고 북서부 달러 정체성이 돈이에요 야 이거 원이에요 원 엔화 엔화 달러 원 야 엔달러 원 여러분 이걸로만 봤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양심이 있어서 한국말로 돈 쓰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야 이거 대단하네 아 이거 유튜브 이상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적의 놀이 소름이다 기축 통화만 봤습니다 네 사실 N은 Y죠 예 돈티 돈우드티 통화주의자는 뭐야 코인 안받나요? 질문있고 글로벌 달수 네 어쨌든 기축 통화 딸라의 가장 강점을 두고 지금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봅니다 조병률님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친구가 저희 집 근처에서 회사 여자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있다기에 즉석 소개팅 느낌으로 부리나케 달려가서 즐겁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 분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안 봤다길래 주말에 같이 보기로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약을 했죠 그리고 약속 당일 아 맞다 오늘이 그 약속가 바로 그날이지 아 이게 못참 대체니까 진짜 할 일이 엄청 많네 이거 일단 먼저 목욕탕을 가야되겠다 아 그리고 그분에게 어 보고해야지 자 문자 한번 하야되겠다 일어나셨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목욕탕에 다녀오려구요 물결물결 하하 흐흑 이웃 헤헤 그렇게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광낸 다음 또 실시간 보고를 했습니다 머리 자를 때가 돼서 미용실도 들렀네요 물결물결 돈 5천원 더 주고 스타일링도 했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따 멋진 뿜뿜을 보여 드릴게요 물결물결 흐흑 흐흑 그렇게 헤어커트한 머리 인증 사진도 그분께 보내고 집에 와서 옷 준비할 때 또 문자를 보냈죠 오늘 무슨색 옷? 입고 나오실 거예요? 전 하늘색 셔츠 입으려고요 히읗 히읗 그쪽도 하늘색 계열 입고 나오세요? 우리 왠지 커플 느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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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코코코 그렇게 한창 단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차가 너무 막히는 것도 아니고 막힐 것 같아서요 는 뭐죠? 지하철 타면 세정거장인데 지하철 안 막히지 않나요? 아무튼 그날 혼영을 하고 좀 기분이 언짢아서 그분 톡으로 어벤져스 스포를 보냈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구는 또 어떻게 되고 누구를 어떻게 된다 야 야 바보딕션 1인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추함의 끝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정말 추하다 하지만 이래야 비참이다 정말 미쳤다 어 에어맨과 함께 봤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이 문자 연기 괜찮네요 네?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네 자 이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실수한 포인트가 어딜까요? 이걸 사실 배텐댔던 분들한테는 의외로 기초반이 많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너무 말이 많아 채팅창에 출생이라고 하신 분이고 출생 다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태생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 탄생 출생 비슷한 말이 이렇게 많았구나 존재 총체적 난구 어 사람이 문제다 으 으 으 잘한 건 뭘까요? 그러면? 혹시 잘한 포인트 있습니까? 마지막이요 뭐요? 스포한거죠 스포한거? 야 누구 야 야 완전 기립박수 네 사람이 문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세포 분열부터 문제였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까 그 분 계셨어요 아니 왜 문자 칠 때 땀땀땀을 안하냐 그게 문제다 하하하하 뭐가 쭈글쭈글한 느낌 나게 땀땀땀땀 땀땀을 했어야 되는데 땀을 안 흘렸다 문자에 하하하하 아 그게 문제다 하하하하 네 스포하면서 뒤에다가 땀땀땀땀땀 했으면 하하하하 진짜 주꾸미같이 보였겠네요 하하하하 아 그거랑 이응 시옷 이응 했어야 된다 하하하하 귀여워 보이게 하하하하 아 여자한테 문자 보낼 때는 이응 시옷 이응 그 귀여운 예 눈과 코 입을 보였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이응 시옷 이응 땀땀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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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되게 많이 하셔 귀여운거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들 사셨던 거 잖아요 하하하하 땀땀땀 됐나요? 미음도 예쁘다. 미음이 이제 안경. 자, 쭈벤저스들 진짜 많이들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 많은 이모티콘은 또 과하면 반작용이 있죠.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77님. 친구 5명한테 어플 추천하면 쿠폰 준다는 상술 불편하네요.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나요? 쿠폰 주기 싫어서 하는 고도의 전략이겠죠? 저희라도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샵 1077라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뭐 이거라도 하세요. 여러분 많이 보내시는 문자가 다 그것일 텐데 샵 1077라도 어플 추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될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팅창에 세 명도 힘들다. 엄마랑 아빠랑 동생 세 명이면 끝이다. 라고 하시면 자, 3390님. 친구가 3년 연애 끝에 헤어져서 속상해하는데 이별이란 감정을 아는 친구가 부러웠나 비정상인가요? 다른 요일 이름만 몰라도 이번 수요일은 정상이죠. 그러니까요. 이별이란 감정 다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다들 지금 물음표 보내시는 거 보이시죠? 뭐지? 뭐지? 네. 지극히 정상이다. 연애를 3년 하는구나. 그럼요. 3972님. 소개팅하는데 2차로 맥주 마시러 갔어요. 그때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이거 그린나이트인가요? 이건 잘 된 거 아닌가요? 3시에? 아니, 오후 3시인데 그래도 술 한잔하러 간 거잖아요. 말 속상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따로 갔으면 채딩창에 낮이지만 제정신은 못 봐서 맨정신엔 볼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여자가 그냥 술을 좋아하는 분이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낮술 먹고 빨리 집에 가자. 라는 마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6시 전에 털고 저녁에 다른 사람 보려고 좀 해 있고 그냥 짧게 어? 애주가 네. 다음은요. 스겜스겜이라고 하십니까? 아, 스겜. 아, 저는 스겜으로 3시인데 아, 맥주 한잔 하시죠? 아, 그리고 4시에 들어가고요. 낮에 다음은요. 002등님. 전 한 번도 부댁마블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미안 플레이어가 3명 이상 필요한데 없거든요. 네. 아, 이건 정말 그래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 부루마블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그 저기 그 큰 문고 있잖아요. 문고 갔는데 이거를 리마스터해서 굉장히 고급 부루마블을 제가 하나 샀어요. 응. 샀는데 아직까지 포장을 안 쓰고 있어요. 하하하하 보유 중이에요. 보유 중. 근데 저 이거 혼자 해본 적 있는데? 네? 혼자 해본 적 있는데? 혼자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하는 거지 뭐. 오, 의외로 인싸 박펠레가 이런 걸 혼자 역시 돈이니까. 아, CR은행 돈을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로라도 한다. 이거는. 네. 대단하네요. 네. 혼자 은행장 해보고 하하하하. 런던에다가 사고 역시 CR은행 자낫괴가 해볼만한 유일하게 혼자 해본 게임 자, 다음은요. 0182님 숫자 속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처럼 지구인 60억 명 인 줄 알았는데 벌써 70억 명을 넘고 곧 80억 명이 된다네요. 80억 명 중에 제 여친이 없다니 비참합니다. 음. 70억을 넘었어요? 처음들어 보네? 처음 들은 얘기인데 아니, 70억을 넘은 것도 신기한데 곧 80억 된다네요. 라는 말은 일단 유언비어를 어서 너무 많이 주워두른 느낌인 거 보니까 야, 인싸는 아니신 것 같고 어... 70억을 넘긴 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넘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80억을 바로 넘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하하하하. 네. 그렇군요. 70억은 넘었대요. 오...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셨다고? 70억이 넘었으면 여성이 35억 이상 된다는 거네요? 뭘 또 그렇게 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이 5억이나 넣은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60억, 60억 했었는데 음... 채팅창에 타노스 당신이 오라스라고 하시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없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요. 100억이 안 됐으니까 인구가 100억이 안 돼서 이분이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하하하. 아쉽게도. 하하하하.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다음은요? 박완 형님. 지난 5월 초 연휴에 새를 보러 섬에 다녀왔습니다. 새? 어.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걸 자랑하려고 지난 연휴에 뭐 했냐? 하고 물으니 그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며칠 지났다고 그게 기억이 안 나? 하니까 그 녀석을 알 뭘 해야 기억이 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네요. 훌륭한 팟수 앞에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음. 오늘 저희 팟무부님 만나게 됐습니다. 아, 해석 좀 해달라는 분이신데 하하하하. 해석을, 그 해석 좀 해주세요. 다들 읽으면서 이게 뭘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처음에 새를 조용하네요. 하하하하. 네. 숙연해 주고요. 처음에 새를 보러 간 것 그거부터 이거 뭐지? 알겠습니다. 음. 이해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새만 이해된다. 니건 왜 실명으로 보내셨지? 스겜.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의 남자를 몰라. 야. 배송제 10, 5월 15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덕분에 제가 힘이 나는군요. 7456님. 며칠 전 학교 가는 지하철에서 커플 한 쌍이랑 제가 나란히 어떤 할아버지 앞에 서 있었어요. 얼마 후 할아버지께서 내일 역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시면서 제 어깨를 움켜잡으시더군요. 그리고 니가 꼭 앉아 라고 말하시며 자리에 저를 앉히시더군요. 26인 저를 최연소 노약자로 보신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최고령 두더지신 건지 아직도 헷갈려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좀 미래에서 온 나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인터스텔라나 관상이 솔로라서 시간여행절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약간 시나리오 느낌이 나는데. 자네를 보니 옛날 내 생각이 났어. 이건 뭐죠? 알겠습니다. 솔로 공경인가요? 솔로 공경 사회가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솔로 공경 사회. 솔로들이 놀이기구 더 쉽게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에 더 쉽게 앉을 수 있고. 아 그건 맞네요. 그렇죠? 매진대도 솔로들 자리 하나씩은 비어있어요. 알바뀌처럼 구멍이 하나 나있습니다. 솔로 세금하고는 정반되어 있는 거군요. 솔로 배려석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395님. 택시에 탔어요. 기사님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보다 두 살 어린 여친이 있는 척 했어요. 택시에 타 있는 20분 내내 전 여친이 있는 남자였죠. 기분 좋네요. 새빨간 거짓말로 기분이 좋아지셨다. 아저씨는 어떠셨을까요? 아셨을까요 그 사실을? 택시기사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님은 다 알아요. 엄마 다음으로 많은 걸 아시는 분들. 바로 택시기사님이시죠. 딱 타는 순간. 그 관상으로 딱 알아요. 이 룸미러로 딱 보고. 여자친구 있어요? 네. 그러시고. 괜히 왜 물어보신 거예요? 여자친구 있어요? 그냥 이제. 물어보기 원래 궁금하게 물어보기 아니잖아. 없잖아 이거잖아. 기사님이 딱 그 관상 보고 대화하기 싫으니까. 여자친구 있어요? 아예 없는데요. 그럼 이제 끝인데. 그리고 이제 정막 속에서 운전하기 원하셨는데. 저보다 두 살 어린 여친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시면서 속으로. 이소님 재밌네. 확인 사살한 건데 있는 척해서 흠칫하신 거라고. 기사님 많이 당황하셨겠네. 택시기사 10년임의 형사보다 날카롭다. 그럴 때 이제 취조하기 딱 좋은 질문 있죠. 여자친구 있어요? 10시에 뭐 들으세요? 베테리어. 아니 조용히 틀어놓는 거지.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분은 10년 경력이면 강력계 기사가 됩니다. 강력계 기사. 몽타주 보면 계산서 딱 나와요. 견적이 딱 나오는데 거기다가 내고 저 두 살 어린이 할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두 살 어린이. 원래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 그렇죠. 이거 진짜 그러는데 저 두 살 어린이 할 친구가 있어요. 누가 나이를 물어봤나요? 두 살 어려요. 기사 반장. 수사 반장 아니고 기사 반장. 네.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통찰력. 네. 세상 모순되는 대답이죠. 저 베텐드꾸 여친 있어요. 질문 한두 개면 바로 늘통납니다. 택시나이트. 이러고 싶은 분 있고. 자. 다음은요. 이은표님. 친구 두 커플이랑 태국 놀러 갔는데 시장에서 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두 커플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분명 로밍에 가는데도 연락도 없고 그냥 숙소 찾아와서 꿀잠 잤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두 커플이면 지금 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총 다섯 명이 간 거지. 그러니까. 네 명이랑 혼자 껴서 이은표 님이. 왜 간 거예요? 이은표 님. 네. 버려진 레밍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와. 체력 아껴네. 이득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거길 왜 가냐. 응 짐꾼이라고 하신 분이. 응 쉐르파. 포터. 공포영화에서도 솔로가 먼저 죽음. 이 얘기를 왜 하죠? 네. 아니 그 공포영화에 비대하는 건 너무 미안하잖아요. 지게꾼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은요. 아기다람쥐 님. 솔로 생활 오래되니 포옹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팔 뻗어서 제 스스로를 안아보는데 그마저도 제 팔이 짧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 생활이 너무 오래되면 살도 찌고 몸의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쉽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게스트가 장예원 아나운서잖아요. 장예원 씨가 제가 PT를 어디 끊으면 따라오겠대요. 네가 살 뺄 때가 뭐 있다고 PT를 안아보더니. 아 여기 팔 근육을 단련해야겠대요. 그래서 왜 팔 근육을 단련해야겠대요. 여기 자꾸 근육이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남친을 사귀면 포옹을 많이 하게 돼서 여기는 근육이 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연애를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혼자라도 안아야지 이러면서. 혼자서 팔을 잡고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텐 게스트가 되면 다들 이게 비참히 묻는 것 같아. 혼자서 노래 나갈 때 계속. 채팅창에 폭스도 이상해. 배텐화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비참히 다들 조금씩 묻어가요. 물 들어가고 있는 장예원입니다. 자 오늘 선물받으실 분들 아 그래요? 어 은근히 많았는데? 오늘 좀 많죠? 이달현님 일단 잘 있어요 네? 누구죠? 이달현님 옆에 자리있냐 물어봤더니 버스 좌석에 한자리 있어서 네 자리있어요 여기 여기 자리있어요 에어맨 후승객 후승객인데 후승객이 남친이다 이분 드려야겠죠? 누구요? 택시 타신 분 어 예 수사 기사반장 만나신 분 네 자 이분 드리고 또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음 아 저희 저 스겜 드릴게요 3972님 소개팅 했는데 2차로 오후 3시에 맥주 마시러 갔어요 저희 4시에 들어가요 오후 4시에 자 몇 분 드려야 돼요? 한분만 더 드리죠 아 그래요? 네 한분만 더 어 어떤 분 드릴까요? 자 유하 파큘레 선택을 받으실 분 하다디 5월 15일 수요일 배성제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엔시아 밤바람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세요. 사진 찍을게요. 세 분이니까 사진 찍고 있어. 아, 네. 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빨리 나가야... 많이 가져가. 재민이랑 개민이 것도 가져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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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